2023년 이재용 회장 제치고 한국 최고 부자 등극한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은 포부스 기준 재산 97억 달러로 전세계 부호 237이 마크 중이며 반도 철강 왕으로 불렸던 고 박태준, 포스코명예 회장의 막내 사위기도 하다. 김병주 회장 부인 박경아 씨는 배우 박상아랑 바람나 추노해버린 전재용과 한 번의 이혼 전력이 있으며 슬아의 아들 둘 두고 있다. 1963년생 경남 진해 출신 김병주 회장은 교육열 뜨거웠던 부친 영향으로 10살 때 혈혈단신 태평양 건너 헨실베냐주 위치한 하버포드 대학에서 영문학 전공하고 풀브라이트 장학금 받으며 하버드대 MBA 과정 발던 중 뉴욕 파슨스 디자인 스쿨 다니던 박경아 씨 만나 웨딩마치 올렸고 뉴욕 월가와 홍콩 투자은행 두루 거치며 34세의 시티그룹 최연소로 임원 배치 달기도 했다. 이후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에 스카웃된 김병주는 2000년 당시 IMF 사태로 부실에 빠졌던 한미은행 인수를 성공시키면서 일약 스타로 급부상했고 2005년 자신의 영문명 마이클 병주킴의 앞글자 딴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 창업했다. 투자본색 MBK는 호웨이 홈플러스 오스템 임플란트 등 굵직한 인수업병 연이어 성공시키며 괴력에 식탐 과시했고 자산운용 규모 300억 달러 수준으로 글로벌 탑5급 거대 몸집 자랑하고 있다.